5번의 검정 인사를 해주시고 나오셨는데요 6분도 아까는 굉장히 수술하셨는데 이번에는 네 멋지게 함께 웃어주시고 조금 붙어주시고요 보여주시고 친하게 친하게 정면 시작하겠습니다 포즈 하나 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즈 하나 정해주세요 아 뭐 차비철 배우님처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포즈 정면시 하시고요 정면 그 상태에서 살짝 고개만 왼쪽으로 돌려주자 하나 둘 셋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고개 오른쪽 하나 둘 셋 오른쪽 멈추 네 지금 조금 다른데 다 한번 화이팅으로 하실까요? 채우철 배우님을 따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정면 네 정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